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터 에미입니다. 오늘 비디오는 캐나다의 이민자 수 그리고 이것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캐나다에 살고 계시거나 캐나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가 이민정책에 아주 호적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몇 년간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도 사실 이민자 수는 정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민자 수는 원래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이민자 수가 캐나다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몇 명이 캐나다에 들어오고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캐나다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을 임팩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나 토론토 리얼스테이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유튜브 디스크립션 쪽에 저랑 30분 동안 일대일로 통화할 수 있고 플랜을 짜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같이 고민을 생각해보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까먹지 마시고 subscribe and like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주체하지 말고 이제 영상으로 가볼까요? 뿅!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스태트 여기 웹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캐나다's population clock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population 캐나다를 보면 4,052만 5,166명의 캐내지안이 있는데요. 여기 잘 가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east coast 그러니까 동쪽에 조금 조용한 동네의 countryside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뉴플랜드, 뉴브론즉윅, 프린스 에드월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시아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 동쪽에 있는 테리톤입니다. 여기는 정말 노바스코시아는 그래도 커진 편인데 다른 곳은 진짜 프린스 에드월드 PEI 그리고 뭐 뉴플랜드도 그렇고 여기 좀 내려가 보시면 뉴브론즉도 제가 아 여기 있네요. 뉴브론즉도 제가 온 것인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크죠.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다 더해도 여기 보시는 온타리오가 몇 배나 큽니다. 거의 10배 정도가 큽니다. 그런 걸 보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타리오에 살고 있구나를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데를 보자면 브리티스 클럼비아 정도 여기는 뭐 벤쿠버가 있는 곳이니 하지만 여기는 휴양지가 많은 곳이라 리타이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브리티스 클럼비아, 벤쿠버 한국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한국으로 왔다 가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토론토처럼 막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바이브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여튼 브리티스 클럼비아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케벡. 케벡도 크죠. 케벡도 언타리오의 거의 하프 사이즈. 케벡은 집값이 조금 더 싸고 이런 것들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온타리오의 다른 데를 봐도 제가 뭐 여기 캐나다, 토론토, 리얼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데랑 다 비교를 해봐도 온타리오처럼 큰 곳이 없어요. 특히 토론토는 온타리오 안에 토론토는 정말로 캐나다에서 계속 미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온타리오의 오타워도 있고 캐피럴 오스 캐나다가 있기도 하고요. 토론토도 가면 갈수록 더 부윙이 일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이 더더더욱 들어온다고 하면 믿어 의심치 않고 온타리오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캐나다의 이미그레이션 레벨을 알아봅시다. 2023년도에는 46만 5천에 넘는 이미그레이션을 캐나다가 받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48만 5천 명의 permanent residents를 워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은 50만 분의 분들을 매년 받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46만 5천이면 거의 50만이죠.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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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만이죠. 지금부터 2026년까지만 해도 200만 명이 여기 캐나다에 이사를 오시는 건데요. 참 그 정도면 정말 할 말을 다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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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야기를 봅시다. economic, 그리고 family, 그 다음에 refugee, 그 다음에 humanitarian. 그래서 여기를 다 봤을 때 다 2024년도에는 48만 5천, 2025년도에는 50만, 그리고 2026년도에는 50만입니다. 그리고 refugee 넘버는 76,115, 72,750, 그 다음에 72,750입니다. 그래서 많은 넘버들은 economic이랑 family이지만 refugee랑 humanitarian도 많다는 점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말고 여기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어, 여기에 그 들어오실 때 캐타고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하이 스킬이도 있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caregiver,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를 위해서 caregiver를 하러 뭐, family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이거는 어, AIPP 인데요. 어, 만약에 뉴버원 쪽이나 이렇게 동쪽으로 좀 Atlantic 쪽으로 가면은 어, 음, 그 쪽에 가서 정착하고 이런 거를 좀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어, 만든 거거든요. 음, 그것도 조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가는 거는 정말 high skilled, 스킬을 가지고 특히 AI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고요. 어, 여기 쭉 내려가면 Refugee 분들도 여기 조금 계시고요. Humanitarian,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캐나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어, 여기 어, 31만 9천명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오고요. 아, 그 다음에는 중국, 그 다음엔 필리핀, 그 다음엔 프랑스, 나이제에리아, 아이언, 그리고 한국분들 여기 있어요! 베트남,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TOP 10 넘버고요. 근데 인도가 월등히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이거는 PR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인도도 PR도 많이 받아서 온다고 하니 제가 넘버를 봤을 때는 거의 80%, 70%, 80% 정도가 어, 인도 분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착하는 곳은 어디다? 온타리오다. 온타리오인데 온타리오에서 어느, 뭐, 어느 온타리오에 가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만약에 다른 데에 정착을 하신다고 합시다. 뭐, 가서 뭐, 블루 마운틴이나 이런 데에서 정착을 해도 많은 분들이 토론토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토론토에 막, 저도 일을 하다보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데 온타리오에서도 조금 시골을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 조금 계시다가 토론토로 뭐, 버젓이 맞거나 이렇게 하면 토론토로 이사 오고 싶으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위스님 중에 이유는 한 개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이민자수와 그래픽스를 보고 정말 놀랜 바가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으셨는지 아니면 이민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알고 싶고요. 거기 밑에 내려가셔서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가 꼭 보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수가 많은 만큼 저 토론토 부동산에는 어떻게 임팩트가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까 적으시려고 했던 댓글과 함께 토론토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꼭 적어주세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도 제가 참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저한테도 에듀케이셔널한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시간이 정말 짧게 걸리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문자 오셔서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문자나 이렇게 이메일 그리고 전화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토론토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거나 집을 사시거나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면 30분 동안 저랑 1대1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깐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거 누르셔서 같이 미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코멘트 댓글 남겨주시고 이제까지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점점 가보겠습니다. 빠이